네이버가 미래형 공간 대중화에 나섭니다. 5G 클라우드 등 기술력으로 파트너 고객사들의 디지털 전환을 도울 뿐 아니라 공간의 개념을 바꾸는 과정까지 주도하겠다는 건데요. 관련해 이해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봇이 사무실 곳곳을 누비며 직원들에게 커피를 전달합니다. 이 로봇은 건물 내 구축된 클라우드 기술과 시스템에 의해 움직입니다. 미래 기술이 확산하며 업무 공간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 이에 네이버가 미래형 공간 대중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파트너, 고객사들의 공간 미래화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나아가 공간의 개념까지도 바꿔나가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네이버 클라우드와 네이버 랩스는 내년까지 미래형 공간 대중화를 위한 기술을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를 오늘 밝혔습니다. 주축은 5G 클라우드와 아크입니다. 최근 5G 특화망을 통해 기술력을 한층 강화한 클라우드 기술에 로봇 역할 수행 등을 종합 관제하는 아크 시스템을 통해 어떤 공간에서든 다양한 IT 기술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연동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네이버는 현재 제2사옥 1784를 중심으로 관련 기술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향후 이를 파트너, 고객사들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다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네이버. 네이버의 도전으로 미래형 공간으로의 변화가 보다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데일리 TV, 이해랍니다.